자, 아메리카가 탤런트 올스타에 한국 세계 태권도 현명 시범단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중국이 태권도가 지들 거라고 쌉소리를 하는데 오늘 원조가 무엇인지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아가텔 결승전 아쉬운 탑10 영상부터 오늘 아가텔 올스타 영상까지 논스탑으로 쭉 가겠습니다. 마지막 초록력 쿵푸 영상도 못 보신 분들 꼭 보세요. 배꼽이 가출할 거예요.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2021년 아가텔 결승전 영상. 좀 아쉬웠던 영상이에요. 전 이때 우승을 할 줄 알았습니다. western의ida . 아 Th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디어 등장. 자, 원조가 무엇인지. 와... 사이먼 선판도가 맞았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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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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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